!! 수고하니 아이들 왜 안되지?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지금 첫 곡으로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재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땡쳤으니 이제 데뷔 13주년이 됐네요 여러분들 덕분이죠 잠시만요 노래를 틀고 싶단 말이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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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작가 펩 100% 피 공주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지금 첫 곡으로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재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라이브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땡쳤으니 이제 데뷔 13주년이 됐네요 여러분들 덕분이죠 잠시만요 노래를 틀고 싶단 말이야 잠깐! 잠깐! 좋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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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렇게 인스타 라이브 딱 1시간이 맥시멈이더라구요. 저도 뒤에 또 열의를 해야하니까 가볍게 질의응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어 아 진짜 근데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쉽지 않아요. 뭘 뽑기가 음 지금까지 한 콘서트 중에 이때의 연출 또는 편곡은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은 그래도 꼭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연출 저는 플리트 비체 바다아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혹시 오셨던 분들 계세요? 플리트 비체 플리트 비체 콘서트? 어 네 응 플리트 비체 콘서트에서 바다아이를 불렀는데 그때 팍 앞에 물줄기가 쏟아지는 그런 연출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뭔가 되게 곡도 웅장한 게 되게 안드레아 보채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폭포 일렬에 계신 분들이 좀 물을 막긴 하셨는데 어 네 뭐 띄운다고 띄웠지만 하여튼 그 유원지에 오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도 되게 어 좋았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아 근데 사실 콘서트는 되게 기억 남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뽑기는 좀 힘들어 온 것 같아요. 힘들어 온 거? 힘든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긴장했다잉 응 그치 어 쫑 민 쫑 민 님 최근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 최근에 아 이거 약간 닭살 돋는 말이긴 한데 저 음악 듣는 게 너무 좋고 어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거 일 일 일이라고 하면 약간 좀 정이 없다. 그죠? 음 음 어 어 네 칙스에잇본스님 아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음 요새 드는 생각은 아 일단은 대답은 기다리다 이고요. 요새 좀 드는 생각은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페북이 왜 자꾸 종료가 되니 어 페이스북 라이브가 지금 자꾸 종료가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미이러세컨 이게 저도 두 대를 지금 동시에 돌려보는 게 처음인데 아 잠시만요 크흐흐흐흐흐 아 제가 만들면서 혹은 뭐 작업을 하면서 애착이 가는 곡들은 도 많지만 정말 진심으로 오랫동안 스테디하게 사랑받으면 그 곡이 좋아지더라구요 음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다 인거 같아요 네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94SE28님 뷰 한국버전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뷰는 한국버전으로 지금 인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블루윈드1127님 올해 연말에 콘서트 하나요? 올해 연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연말에 콘서트를 하면 오실 건가요? 얼마나 오실 건가요? 꼭 오실 건가요? 크 아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스타와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꺼져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가 만가 인가 만가 자 홍이님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이벤트는 음 어 너무 많은데 진짜 저한테 이벤트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뭐 공연 때마다 노래 불러주시는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어 그리고 그 비밀의 화원 콘서트였나? 이렇게 여러분들 피켓 들고 저기 한 글자로 연결된 거 해주신 적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거 해주셨었잖아요 그거 되게 기뻤었고 어 그치 인간화원 하하하하 파이널 판타지였나? 인간화원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음 별밤 마지막 방송 때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노래를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랬죠 아 tntnt님 13년이라고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몇 번의 긴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랬고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건 뭐였나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다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 이렇게 박스로 잘 보관되어 있어요 13년 동안 여러분한테 받았던 펜렌터가 한 통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 그거를 열어볼 때가 있어요 보면서 어 정말 그때 옛날기기도 하고 뭐 최근에 보내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나로 인해서 힘을 얻었구나 그럼 나도 힘을 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끝레터가 저한테는 좀 제일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요새 편지가 그쵸 편지 많이 주고받고 하는 세상이 아니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꼬박꼬박 읽고 있기 때문에 편지 좋아합니다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C9엔터테인먼트 윤하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주소를 제가 지금 까먹어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아 썰바매미님 썰바매미님 인가 아무튼 이제 9월입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 4달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음 앞으로 남은 4달 이제 9월이죠 9월 1일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실버리제이님 유나가 추천하는 윤덕 이문용곡은 뭐예요? 윤덕 이문용곡? 글쎄 요새 약간 해탈해가지고 비밀번호사팔류? 비밀번호사팔류 인사 이렇게 다 하하하 진짜 서른까지 부르고 있었지 были하는데 히트곡가 히트곡이예요 응 아 물론 너무 좋은곡이죠 parties 뭔지 아시죠? 그쵸? 너무 어렸을 때 얘기하면 좀 창피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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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지! 음.. 어.. 썸데이 페스티벌 많이 기대하고 가도 되나요? 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 늘 하던 것대로 재미있게 놀면 되죠 근데 목소리는.. 아 목소리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목소리는 정말 많이 돌았으니까 오늘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의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신감이 올라왔어 자신감이 올라왔어 아 페이스북 라이브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헬로! 어서오세요 자.. 음.. 어.. 대부분 막 새 앨범 얘기 질문들이 많은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목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걱정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스맨1님 활동이 뜸한데 융자는 다 갚았지 그래서 뭐 융자는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음 뭐.. 조금씩 조금씩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걸 왜 물어보시는거야? 왜지? 굿데이님. 유나에게 새벽이란? 라고 물어보셨네요. 음 저에게 새벽이란.. 글쎄요. 제일 활발하게 생각이 들고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밤이 아까워서 잘 못 자는 타입 이여가지구. 새벽.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좋은 곡이든 아니든. 그때 듣는 음악, 다른 분들의 음악에서도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 떨고 있니? 지금 떨고 있니? 1200명 싫어합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동훈홀릭님. 아 동훈홀릭님 오랜만이에요. 92년생이었구나. 동훈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저 요즘 파란색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블루라이트 보이시죠. 파란색이 예쁘다. 뭔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생동감 있고. 그렇다고 너무 쨍하지도 않고. 음.. 파란색도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 청량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파란색 좋아해요. 파란색이랑 저 잘 어울리나요? 아.. 오늘 축구 보셨어요? 아이고. 제 축구를 못 봤어요. 오늘. 이것저것 좀 할 게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하여튼.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 최근에 자주 만나는 연예인 친구분들은 누구신가요? 뭐.. 다 아시지않나요? 거의 태그되고 있는 분들. 백아현. 김지원. 네. 그렇게 막 엄청.. 친구들을 요새 자주 보지는 못해요.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흐흐흐흐. 그래도 늘 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 플랜들이 있어서 약간 질문에 답하는 게 좀 한정이 되긴 하는데 박재홍님 지금 페이스북에서 왜 고려대는 두 번 가고 연대는 한 번 왔어요? 하셨는데 아니 아니에요 저 연대 두 번 갔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제 한 번 갔죠 저 숲속의 향연 한 번 가죠 두 분 갔어요 두 분 갔어요 박카락 불러주시면 가죠 아 지금 파란색 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고대에서 얘기가 나오나 파란색 파란색 자 음 아 예전 콘서트에서 나의 하루하루 같은 미공개곡을 들었었는데 정말 잘 들었었거든요 혹시 예전에 유스키와 콘서트에서 불렀던 미공개곡들 음원 발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 곡들은 제가 잘 갖고 있긴 한데 나의 하루하루 같은 경우에는 준일씨가 가이드를 해주셨던 것도 있고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글쎄요 발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하하 그때그때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쌓아놓고 이중에서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구요 그쵸 자 음 카스 3309님 유나에게 홀릭스란 홀릭스란 유나에게 홀릭스란 어 약간 헛을 가득하게 해볼까 아 근데 진짜 다 진심이에요 나에게 홀릭스란 친구이자 연인이자 나의 동반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홀릭스 가입을 하신 분들이고 안 하신 분들이고 상관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저는 홀릭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귀찮아요 우리가 13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했는데 막 지금도 예전처럼 막 들끓도록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한번씩 나오는 음악들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잘 사는지 체킹해주시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노력하고 이제는 제가 찾아갈게요 진짜 맛있죠 맛있죠 아유 부족이 떴네 어이 이러다 끊기겠어 나중에 연세가 드셔도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영원한 팬이 되고 싶습니다. 매번 인터뷰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소리나 저의 감이나 모든 것들이 무대에서 약간 민폐가 되면 그때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순리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도 남겨주셨어요. 일본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결혼관? 결혼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삶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사이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사람도 없는데 고민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자로서의 삶과 내가 일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의 삶과 뭔가 되게 극과 극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질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은 분이 계시겠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분이 함께 해주시겠죠. 뭐야? 오래 넘기면 힘들지 않을까요? jmpric486님?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정훈89와이홀릭스님. 데뷔 13주년 축하드려요. 유나씨는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요즘 제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조언이나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슬럼프에는 자주 빠지고요. 저 아시다시피 되게 유리 멘탈이 그래서 자주 빠지고 늘 하기 싫어요. 하하하하 되게 좋아하는데 늘 하기 싫어요. 그건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업으로 삼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머리를 좀 비우고 아예 다른 일을 하다보면 좀 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 네. 자! 음. 어. 아 이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약간 요새 기억력 감태 현상이 있어서 윗니스 0808님. 말하지 않은 비밀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 유나곡들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에피소드 근데 거의 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아 이건 근데 제 곡이 아닌가? 아 제 곡이라고 생각하고 선배님께서 그래도 제 목소리로 얹어주신 곡이니까 제 곡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그 오늘 서울은 하루종일 맑음 이라는 곡이 있어요. 소희 선배님 땡큐에 속되어 있는 곡인데 그 곡이 원래는 이름이 저별 이었어요. 그래서 별이 터져서 그 터진 별을 보면 별이 터진다면서요? 네. 별도 수명이 있어서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별은 수명이 있어서 별이 막 터진대요. 그 그 터진 별을 보면서 약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었는데 바뀌었죠. 오늘 서울은 하루종일 맑음 이라는. 네. 가사로. 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그거 하나인데 나중에 또 생각나면 올려줄게요. 아. 음. 모든 게 다 궁금해서 오히려 이럴 때 질문하려면 힘든데 데뷔 축하 라이브니까 문하씨한테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 링링구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음. 인생 음악 인생 영화는 인생 책도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음. 예전에는 무조건 이터널 선샤인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 되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패신저스? ㅋㅋㅋㅋㅋ 패신저스 약간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 정말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뭐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뭐랄까 약간 그거 보면서 되게 위기의식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왜 그랬지? 그랬어요.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 정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우주에서 내가 혼자 깨는 그 기분은 어떨까? 뭐 물리적으로 공간이 우주라서 그렇게 보인 걸 수 있지만 우리 산 세상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사람이 중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 많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슈퍼소닉에 이어서 서브소닉인데 소닉 자매들의 마지막 하나인 천음속 트렌소닉이 남아있는데 소닉의 마침표 시리즈로 한번 내줄 생각 있으신지 소닉은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슈퍼소닉, 섭소닉 나온 게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트렌소닉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생각나시는 거 그냥 막 던져주세요. 아셨죠? 아셨죠?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일본어로 하나만 할게요. 영이 공팔이에요. 새로운 앨범が出たら 日本でもライブしてくれますか? 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 今はまだプランはないんですけど ぜひお会いに行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どうぞ その時まで お待ちしてください ぜひ いい情報を 知らせたいと思いますので 자 日本でもライブしてくれますか? と言ってくれます と言ってくれますが まだ計画はないです その話です 7人は ブースキングに関しては 関係ないのか? 私がブースキングしてくれます 知らないでしょう? 私は 私も知らないことです 知らないことです どちらも知らないことです どちらかに会いなっても 知らないことです 何度は 何かに会いなかったんですか? 私たちが 日本で 13年後 9月1日に ライブしたい 前に行ってくれます 先々に行っても 8×8 映像を 設定して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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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언제든 건반 하나로 인사 드릴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크크크크크크. 우산 SF님 가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했을까요? 가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창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음 글쎄요. 가수를 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끝까지 가수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업은 내가 가수였었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저는 평생 동안 가수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많긴 한데 너무 되게 광범위하고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니트 디텍티브님. 방황할 20대를 위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곡이 있으신가요? 이 노래 있잖아요. 22번째.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눈을 뜨고 낮은 아침에 더 이상이 새로이 없네 음원으로 들으세요. 제 노래가 너무 많아요. 300곡이 넘어서 다 기억은 못해요. 22번째 길이라는 곡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명준 알라님. 30살인데 아직도 왜 이렇게 귀여워요? 누나 가끔 진짜 덕후들 심장나비 걸게 하심. 아니야 안 까먹었어. 채워지지 않는 맘은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넘치는 사람들 흔히 홀로서 22번째 길 벌써 8년 전이네. 무슨 얘기가 아 왜 이렇게 귀엽냐고? 고마워요. 귀엽게 봐줘서 고마워요. 흠흠 자 아예 오늘은 뭐 제대로 이렇게 막 각잡고 막 노래를 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요. 갑자기 시키면은 막 그렇게 어떡해? 내가 뭐 축복사 라고 말해본다. 라고 말해본다. 흠 윤권님. 앞으로의 꿈. 음 앞으로의 꿈 음 내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고 꾸준히 앨범 단위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 인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 그래 일단 오집 내는 거 오집? 오집이든 뭐든 아무튼 앨범 단위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게 저의 꿈입니다. 고맙습니다. 흠흠 질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 알폰소 다우드 님 가장 최근 마음이 아팠을 때는요 스읍 예전에는 어우 이거 너무 나이 든 거 같은 느낌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냥 제 아픔이 되게 많이 컸어요. 내가 아프면 너무 아프고 내 아픔 때문에 슬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 왜 그럴까? 음 뭔가 좀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그걸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아 막 과거 얘기든 현재의 얘기든 심경에 대한 얘기 상황에 대한 얘기들 들으면 그렇게 막 속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 음 네 되게 많지만 어 세유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몸이 아파버렸어요. 스트레스 완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음 요즘에 저 아까도 좀 물어보셔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저 좀 잠을 그래도 오랫동안 자지는 못하는데 좀 수면의 질이 좋아요. 그리고 누워서 막 아 잠을 못 자고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막 예전에는 두세 시간씩 그냥 누워가지고 막 그 생각을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잠 잘 자는 꿀팁 이거 근데 통할지 모르겠네 아직 제가 누구한테 이걸 권한 적은 없어가지고 음 이 이렇게 눕잖아요. 누워 이렇게 누웠어 누웠으면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잠을 못 자는 나 지금 약간 사이비같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기 이쪽 부분에 생각이 맺혀있어서 그런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맺혀있다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는거야 숨을 쉬면서 그리고 눈도 눈만 감고 있으면은 진짜 눈만 감고있는 느낌이면은 약간 눈이 눈알이 튀어나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며 이걸 집어넣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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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둬요. 그러면 목 뒤가 뭔가 이렇게 확 열리는 느낌이 나면서 잠이 온다니까 잠이 온다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어버려요. 네 한번 해보세요 통했으면 좋겠다. 음 아니 요새 그렇다니까 생각을 이렇게 뒤로 보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영사기가 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막 오만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들잖아요 이거를 뒤로 보내 뒤로 하하 보내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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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질문도 하고 싶은데 없네요 뭐 어 어 네 되게 개인적인 거 바깝네요 힘내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응원해요 라는 표현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음 저도 많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힘내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말 잘하고 있어 충분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응 당신으로 충분해요 너로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이고 기특해라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 힘내라 이제 제가 좀 좋은 기운을 드릴게요 좋아 베스토파시아님 베스토파시아님 최근에 생긴 자랑하고 싶은 습관이나 취미도 궁금해요 최근에 생긴 자랑하고 싶은 습관이나 취미 최근에 생긴 자랑하고 싶은 습관이나 취미 최근에 생긴 자랑하고 싶은 습관이나 취미 일단 좀 작업실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제 패턴을 만들었어요 노래 연습하는 거 피아노 연습하는 거 기타 등등 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표에 좀 맞춰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뭐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얘기하다 보니까는 막 끝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음 자 마지막 질문을 대답을 하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릭스님께서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13년 혹은 그것보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여년의 세월동안 제 옆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떤 모습일 때도 꾸준히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제가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어 제가 좀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후 하하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도 그 기운이 닿을 수 있도록 그럴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힘내시고 제가 뭐하면 보러오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러오세요 꼭 보러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각자 인생들 열심히 살다가 기회가 되면 만납시다 제가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오시고 싶으실때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치 네 자 오늘 데뷔 13주년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우리 또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자요 지금 12시 45분이야 내일이 그쵸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또 만나요 알겠죠? 어 네 저도 감사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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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얼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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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야 야 아 아 얼른 가 아 아 저기지 우리 곧 저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린플러그드 경주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그리고 썸데이 페스티벌 썸데이 페스티벌은 서울입니다 네 한강 난지공원에서 하니까 그때 만납시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웰컴 웰컴 smile 못나가겠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목쓰레기이다 목쓰레기다 자 안녕히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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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갈게요 갈게요